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추래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추래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추래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추래굽해서 나왔는데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된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홍해라는 문제를 만났고 홍해라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애국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추래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애국군대가 따라온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추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태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특징인 원망과 불평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느냐 또 여기보다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애국 땅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추래굽해서 포장을 하면서 살았는데 위기와 문제 속에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고백한 것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홍해와 같은 문제와 사건 또 유기가 올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염려와 불안 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기를 예수 그리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입니다 첫 번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완전 애굽의 문화가 뼛속까지 강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문화라는 것은 완전 우상 문화이고 귀신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것도 그 우상 문화를, 귀신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고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런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을 체험한 것입니다 출애국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열 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이 6월절이고 그 6월절 이후에 출애국 파는 은혜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때뿐이지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체험하라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건너지 못하고 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격이 급하고 불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끌고 나왔냐고 불신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불신앙의 말이 금방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면서 백성 전체가 불신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정말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6월절 언약인 피의 언약 다시 말해서 오직 글소를 붙잡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글소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으로 또 물질과 육신 중심으로 헛된 성공인 바벨탑 중심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다시 오직 그리소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소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리소만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그리소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오직 그리소를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대학생이 금요일 밤 11시에 금요일 밤 11시쯤에 전화를 급하게 저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 아빠가 부신자신데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네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 집에서 내쫓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에 저희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 랩런트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대학부 주보에 간진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진문에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주일날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대학부 주보를 보면서 자기의 이름을 볼까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몰은 인쇄소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랩런트에게 해준 말씀이 오늘 본문이 출애국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준 이야기가 술 먹고 이야기하는 것이 90%가 다 뻥이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있으라고 이야기 좀 해서 혹시나 아버지가 진짜 주일날 와서 너를 찾게 된다면 그래서 집을 나가라고 이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이 되었는데 역시나 이 술 먹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90%가 헛소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랩너트가 그 주일에 선포되었던 강단의 말씀이 현장 선교사였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현장 선교사이구나 라는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영접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마도 그 랩너트에게는 평생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겠지요 그리고 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홍해의 바다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고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을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라빵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15개 나라의 문을 여시고 말씀의 문을 여시고 현장과 제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 바다와 같은 문제와 유기가 있을 때 그 홍해 바다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면 그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와 유기가 왔을 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받아볼 때 막힌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들이 홍해 바다와 같은 문제와 위기 속에 있으실 때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땅 앞에 선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땅 앞에 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국기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참 특이한 표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라왔으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홍해 사건 뒤에는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국뿐만 아니라 가난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도 소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홍해를 건너던 민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간담이 녹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계 성교와 가난한 땅 족속 정목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가정과 가문 속에 있는 홍해들이 있습니다 또 지역 현장과 직장 현장에도 홍해들의 홍해라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속에 237나라 보금화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가난한 땅 정복이고 237나라 보금화인데 사실상 이것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던 사람은 출애급한 200만 명의 그 사람들 중에 모세와 여호사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에 실제적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200만 명 중에서 여호사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들은 이 가난한 땅에 대한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다가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가난한 땅인 237나라 보금화를 마음의 언약으로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37나라 보금화를 품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앞으로 성취돼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오자 따라왔던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애국 군사들이 죽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체질 속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들을 완전히 그리스오 안에서 치유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자라서 또 사역자라서 또 장로라서 건사라서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 오직 그리스를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 순간 신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그리스오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시는데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그 영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치유지만 더 중요한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를 믿는 확신이 그 영적 문제를 덮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와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직 그리스를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배와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2, 3, 7 나라 보고만을 향해서 믿음에 도전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출애국기 우리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군대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애하며 여호와와 그의 모세를 믿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영적 지도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절대의 제자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연말입니다 또 강단에서는 그리스의 절대의 제자라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제는 제자에서 사도로 세워지면서 현장에서 1인 1교회와 운동을 놓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삶 속에서 응답을 주시는데 신기하게 지역에서도 불신앙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장으로 또 사역장으로 계시는 우리 건사님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영적인 제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유익을 떠나서 유익 때문에 그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그만두겠다 또 내려놓겠다 말을 하면 그 보금 공동체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들 영적인 제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모세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그리스의 향기를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홍해 앞에서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모세와 여호사와 갈레비 가난한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237나라 보금화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